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아니온 최석호 원장입니다. 머리떨림은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 비율이 더 높고 연령상으로는 50대 이상일 경우에 다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머리떨림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가 깊습니다. 머리떨림은 뇌의 혈액순환 저하에서 기인하는데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50대가 되면 간이 열거지고 담즙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즉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을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성은 49세 전후에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안면홍조, 피부의 건조, 피로감, 불면증 등의 혈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혈이 부족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머리떨림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려는 생존 현상입니다. 뇌의 혈류가 좋아지면 떨림은 저절로 완화됩니다. 혈이 부족해져서 뇌혈류가 문제가 생겼다면 치료의 첫걸음은 당연히 혈을 보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혈을 보충하면서 떨림을 개선하는 처방으로는 사물탕 가감방, 양혈 거풍탕 등이 있습니다. 이 처방들은 약이 직접 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혈의 생성작용을 촉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혈을 생성하는 재료는 당연히 음식입니다. 결국 혈이 잘 보충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음식을 잘 먹는 것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혈을 보충하는 음식은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곡식과 담담한 반찬, 즉 나물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육류 중에서는 돼지고기를 삶아 먹으면 정혈을 채우는 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50대가 넘어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잘 먹고 싶어도 속에서 내려가지 않으니 음식 섭취가 계속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양기가 부족하여 배가 움직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럴수록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음식이란 마실 음과 씹을 식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씹어 먹는 식이 곡식과 나물이라면 고기는 마시는 음에 속합니다. 씹어 먹는 것은 진액이 되어 혈이 되고 마시는 것은 몸속에서 귀화되어 양기를 보충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통해서 양기가 섭취되려면 고기가 몇 분만 씹어도 뭉그러질 정도로 잘 조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라 삶거나 쪄야 합니다. 구울수록 육질은 단단해지지만 삶거나 찌면 점점 물러집니다. 이렇게 조리를 해야 뱃속에 들어가서 양기를 올려주어 전반적인 소화 능력이 좋아지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식단은 쌀밥과 나물반찬 그리고 탕국 종류가 함께 있는 전통적인 한식 상차림입니다. 뱃속에 양기가 떨어져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양기를 꺾는 음식을 조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찬 음식과 찬 음료는 물론이고 생것 날것도 피해야 합니다. 생야채와 해의 종류를 뱃속에서 잘 삭히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야채의 체독은 양기를 손상하여 눈과 귀를 어둡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머리로 혈이 가려면 양기가 혈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생것이나 냉한 음식을 먹으면 뇌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머리떨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떨림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인 혈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잘 먹어야 병이 잘 낫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알차게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